화이트! 침착하게 내 것만 보여줘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니? 화이트! 4, 3, 2, 1, 스위치! 베베 바다! 진짜 누가 더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. 좀 커서 와라. 웃었진 않았어요. 에너지, 에너지! 오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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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으로 베베 바다님이 원 밀리언의 웨디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성장하셔야 되니까 아직 중 3입니다. 제가 이번에 약자로 뽑은 댄서는 시벤데베의 미나명입니다. 미나명입니다. 나 이 순간을 기다렸어! 온다 이 순간이다! 올 게 왔네, 올 게 왔어, 올 게 왔어. I want to. I'm setting up for this. 이건 리얼이니까 느낌이 달라졌어. 더 이상은 개밋게 안 나. 네, 예상대로 그렇습니다. 좀 되게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과연 그 수석 안무가라는 타이틀을 본인의 100%의 노력으로 이루셨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상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? 얼탱이 제로!